이곳은 드래곤이 함께하는 세상 드래곤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드랜콘들이 살고있는 세계에 놀러왔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드래곤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튜토리오부터 좀 할까요? 아이 시작부터 고블린이 이리와 짜식아 짜잇 짜잇 몬스터를 잡으면 각종 아이템으로 좀 떨굽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초대형 에메랄드로다가 드래곤을 입양할 수가 있거든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우선은 저와 처음으로 함께할 스몰 드래곤 쪼꼬미 드래곤부터 한번 키워봅시다 딱딱뚝딱뚝딱뚝딱뚝딱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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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 다음에 요 썩은 고기를 먹으면은 자라거든요 어이구 오우야 쑥쑥 자라는구만 오!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! 그리고 저 대신에 같이 공격도 해줄 수 있고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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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케이 에메랄드를 이용해서 각종 드래곤 장비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안장부터 삽시다 색깔도 바꿔줍시다 파랑이 좋겠군 생긴 게 딱 민트초코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맵인데 그 후속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또 드래곤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스몰 드래곤 아 굉장히 기본 스탯입니다 스탯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발전하는 거지 스몰 드래곤에 이어서 에어드래곤을 뽑아야겠는데 팀펑크 오! 머리 3개 다크드래곤 마그마드래곤 얘가 끝판왕인 거지? 나중에 이 마그마드래곤 꼭 뽑아보도록 할게요 맵이 상당히 크네요 나중에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바깥으로 나가 봅시다 으이후 날아라 예이 와 맵이 생각보다 크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지내게 될 드래곤 월드의 마을입니다 어 여기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이게 주민별로 철제검이라든지 오 에메랄드 15개 모아서 다이아검으로 바로 살게요 어? 아레나 이지로 한번 해볼까? 아 아 아 아 여기서 오크들 잡아가지고 사냥하는거구만 그렇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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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요 여기서 좀 사냥해가지고 어 파밍 좀 해야되는건데 어 좋아 자 불러 지져라 사실상 지금 저의 첫번째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드래곤이기 때문에 데미지라던지 이런거는 약하단 말이죠 야 이거 꿀인데? 와 내 맵이 진짜 크긴 하다 어디 좀 사냥터 같은데 없을까? 던전당 같은데 좀 가고 싶은데 오 여기가 제 집터가 될 곳이군요 어 집은 나중에 좀 지어보도록 하구요 와 밀 많은거 봐라 이거 빵 만들면은 배고플일은 없겠는데요 어 여기 한번 싹 쓸어야겠다 잠깐만 그냥 여기 내 집으로 쓰면 안돼요? 어 느낌 나쁘지 않네 뭐 있을거 다 있구요 어 빈집 갔거든요 이 집 이제 제겁니다 제 맘대로 사고팔 수 있어요 케이브 던전 어 동굴 던전이 여기 있네 여기서 사냥 한번 오지게 해봅시다 일루와 일루완 어 어 장비도 좀 어휴 다이아세트 같은거 좀 사야겠.. 만들어야겠는데? 좀 많이 아픈데? 여기서 잔뜩잔뜩 사냥 좀 해가지구요 어 야 방어구 좀 만들어야겠어 너무 아픈데? 야 동굴 던전 텔레포트 오픈 딱 봐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? 여기가 그 던전이구만 그 아레나 랑 또 다른 곳인가봐요 우선 여기부터 싹쓸이 하자 둘로 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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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여기서 사냥하면 되는거 아니에요? 아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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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여기 완전 꿀자리네 드래곤 앞에 세워두고 그냥 불로 계속 지지면 되는거 아니에요? 어 뒤에서 급습한건 아니지 좀 많다 좀 모비 어째 좀 많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어 와 나 죽어 야 이거 빨리 그 다이아검 같은거라도 좀 사야겠다 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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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오지마 오지마 아야 야 드래곤 주인님 죽는다 뭐 좀 해봐 아 큰일날 뻔했다 야 근데 이걸로 한방에 겁나게 많이 얻었어요 에메랄도 좀 얻었겠는데 이 정도면 여기가 동굴던전인가 거기죠 잠깐만 다이아 철제검도 공짜로 주고 게이드 이거 다이아검 아예 만들어버려야겠다 다이아몬드 좀 캐가지고 이것저것 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일단 철제 세트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약간 왕이들 상이었나본데요 근데 얘는 또 어디갔어 야 인마 주인님 일하는데 지 혼자 여기서 농땡이치고 있어 좋아 뭐 어이씨 낑겼나 아 어떡해요 얘 버그 걸렸나봐 움직이질 않아 내 첫번째 드래곤이 이렇게 아 끝나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에어드래곤 왜 이렇게 비싸 와 이거 9개나 필요해 아 일단은 뭐 아쉽지만 러너 드래곤으로 갑시다 자 일로와 새로운 저의 드래곤 러너 드래곤입니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하하하 자 먹어라 커져라 커져라 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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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 조금 약간 멋있게 생겼다 애가 던전부터 한번 아장 내봅시다 케이브 던전 오픈 어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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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곤도 만들어야 되거든 불러지죠 야 러너 드래곤 어딨어 오 얘 좀 쎄다 우와 무슨 아이스 브레스를 뿜어내네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하하하하 어 너 좀 쎄다 생각보다 철거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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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때려 dress 썩은 고기 매겨죽어 불로 지져 다! 야.. 너 체력 회복 뭘로 하냐? 얘 좀 아프겠는데? 이러다 죽겠어요? 공격! 불에 습 질러! 야 이거 레벨 낮은 애가 이렇게 센 정도면 나중에 끝판왕 드래곤 뽑으면 얼마나 센거야? 짠 다이야를 캐 볼 까요 오케이 이제 다이아 검으로 진화한다 됐다 이제 안장 좀 찹시다 자 그러면은 안장은 요번에 조금 좋은거 사볼까 아니다 다섯개짜리부터 한번 사보자 여기 이제 안장까지 달아주고 나이스 그래 이거지 이제 딱 봐도 굉장히 좀 쎄 보입니다 자 아 장비도 새로 다 장착했겠다 어우야야야야 좀 오래 버티는것 같습니다 몸빵도 좀 센것 같고 어우야 혼자도 잘싸워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야아아아하하 야 내 드래곤 러너야 너왜 이렇게 약하니 아하하 우리 러너 죽었어 어우 기꺼 뽑았는데 쟤는 체력회복을 어떻게 시켜줘야되지 아까 보니까 썩은고기 매기라고 그러던데 오오오 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진짜 죽겠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인마 어림도 없지 바로 뚫어버린다 이거 애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되다 봐 헤헤 러너야 너가 몸빵이 그렇게 막 세진 않구나 아 근데 그러면 뭐야 죽으면 장비들 같은 거 싹 다 날라가는 거예요? 와 에반데 그냥 장비 안 채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끝인가 보네 황금 조각 얻어버렸고요 나이스 오케이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드래곤 키우기 첫 번째 시간 러너 드래곤까지 한번 길들여 봤습니다 아 아직 다른 드래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보 드래곤이 요정도인데 끝판왕 드래곤 마그마 드래곤은 얼마나 셀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아